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인류의 완전 다 박살나는 미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 어제 올라온 거고 저는 보고 그냥 패스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여기저기 막 박재도 되고 도망도 가고 그래서 저도 살포시 참여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정확히는 댓글 하나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용서가 안 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인류의 완전 바사상로가 내리는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남편한테 꽁충 인증을 받은 여자 원제 제가 맘충이에요 좋은 점 부탁드려요 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남편이랑 오지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까 낮에 아이스크림점에서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남편은 없었고 엄마랑 딸만 갔다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딸아이 폰으로 전화를 했고 마침 어떤 학생들이 봤더군요 뭐 전화상으로는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만나 보니까 한 중고등 학생 좀 되더라고 여하튼 전화를 받고 찾으러 갈 테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돌아가는데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위치를 헷갈려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고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휴대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죠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려라도 해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어? 음료를 한 잔 사주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든지 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왔냐고 그래서 저는 뭔 소리냐 나는 차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었던 거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 갓길은 폼이야? 거기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린 학생들이 이 땡볕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찾아줬더니 그걸 그냥 무시하고 온 거야? 네가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맘충 소리를 듣는 거다 네가 이러니까 맘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도 아니고 아니 이거 정말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뭔가 사례를 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래는 원본 지킴이의 변입니다 딸내미 폰 잃어버린 거 어떤 착하고 순수한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이 땡볕에 4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건네주려고 했더니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 보상도 없이 창문만 띵 열어가지고 고마워 이러고 끝! 남편한테 욕 오지게 먹고 200개가 넘는 욕 댓글에 옹호 댓글 단 한 개도 없고 그렇게 욕만 오지게 처먹다가 결국 글 지우고 도망갔네? 나는 네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원본 지킴이 하는 거요 배대 댓글에 아니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엎드려 절을 했어야 되냐? 이러면서 아주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거든 용서가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어이없고 예의 없는 그런 레전드 글이야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박제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래 잊혀질만 하면 꾸준히 내가 올릴 거야 댓글 1번 처음엔 원본 댓글입니다 님은 땡충이 아니라 그냥 쓱 꽁꽁입니다 댓글 쓰니? 아니 그러면 제가 뭐 거기서 엎드려 절이라도 했어야 했나요? 안 기다리는 걸 억지로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들도 기다린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돌려주는 게 그리고 나는 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내가 쓰레기야? 2번 와 미친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쓴이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3번 어머나 대댓글 보니까 더 답이 없다 뭐? 남의 물건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라고? 아니 그걸 걔네가 가져가길 했냐 아니면 훔쳐가길 했냐 니 새끼가 아이스크림점에 떨군 거 놔두고 왔다며 니가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전화를 받아준 것 뿐인데 니가 찾으러 간다고 챙겨달라 한 거 아니야? 아니 뭔 말을 이따구로 해? 진짜 사람 아니네 4번 와우 이승이 인성 뭔가? 그래 이러니까 안 돌려주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저희 남편이 예전에 폰을 잃어버렸는데요 어떤 학생이 폰 포켓에 있는 민증 주소를 보고 아침에 찾아온 거야 직접 벨까지 눌러가지고 전달해 주더라고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학생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온 집을 뒤졌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진 돈 탈탈탈 털어서 5만원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쓴이 이 정신나간 여자야 사람이 심보를 그렇게 쓰면 너 나중에 물건이 아니라 애를 잃어버려도 절대 돌려받지 못해 5번 쓴이 그래요 남의 물건 돌려주는 거 당연한 거 맞는데요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서 돌려줄지 그대로 둘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호의라 하고 배려라 하고 선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이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건데 쓴이야말로 당연한 도리를 안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적어도 쪽팔린 건 알아야죠 2번 감사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 아이들은 앞으로 남들에게 오늘 같은 선의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아마 그렇게 될 거요 인류애가 녹아내렸으니까 3번 아니 그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당신에게 40분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겁니까 선의를 베풀면 보답도 받고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죠 네가 어른이고 애들인데 아니 이 땡볕에 어른이 돼가지고 참 좋은 거 가르칩니다 4번 님은 땡충이 아니고 그냥 인성 자체가 썩었어요 5번 어머나 심지어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대 최악이다 어머 이딴 게 부모라니 어쩜 좋아 6번 야 그러니까 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글올린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무섭고 또 놀랍네 뭐 남편이랑 하루종일 싸웠다고 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40분 동안이나 기다려줬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폰틱 받아가지고 가버렸다고 야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지요 7번 7번 아줌마 4번 등 수준이 낮음이 낮을수록 저런 인간들이 진짜 많다는 걸 학부형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부자 동네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랑은 전혀 상관없고 대체로 그냥 못 배운 사람은 할 말 못할 말 해야 할 행동 하면 안 될 행동을 구분 못하더라고 한마디로 개 뻔뻔한 거죠 그런 우격다짐들 보고 있으면 깃빨려 2번 사람은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첫 경험이 중요하고 무서운 거요 저 학생들 내 장담하는데 이제 분실물 보게 되면 그냥 놔두고 오게 될 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폰은 결국 지 혼자 해외여행을 가게 되겠죠 물 건너 3번 남의 물건을 주워서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죠 받는 사람이 내 호의에 너무 감사해하고 나중에 그 호의를 받았던 사람도 누군가의 물건을 주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주워줘도 고마운 거 하나 모르고 차 안에서 손만 쏙 빼가지고 받아가고 기본 매너도 예의도 없는 이런 태도에 바로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다 버리고 가자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 기다려준 애들 되게 착하고 순수한 것 같은데 네가 어른이고 또 인간이면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진 말았어야지 않겠냐고 안 그래요 이 싸가지야 4번 올해 이른 봄 되게 추운 날 민속촌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받아보니 찾으러 온 다음에 기다려달라는 거야 자기 아이폰이고 애가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를 했던 사람은 여자 애 엄마였고 찾으러 온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손만 삑 내밀면서 틱 받아가는데 우리 신랑 아니 뭐 저런 게 싸가지가 다 있냐고 이러면서 괜히 찾아줬다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더라고 물론 나도 그랬고요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뭔가를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저래가지고 부모라는 것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건지 걱정됩니다 5번 핸드폰 찾아주는 거 엄청 고마운 일인데 아니 잠시도 아니고 이 더위에 40분을 기다려줬는데 싸가지 없이 창문만 열고 핸드폰만 쏙 받고 땡큐 애들 진짜 황당했겠다 그래도 네 남편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디서 이런 무개념한테 엮인 걸까 6번 나도 예전에 버스에서 어떤 고등학생 폰 주워가지고 찾아줬는데요 얘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있냐 딱 이런 눈빛으로 뺏어가다 가져가는 거요 미친 7번 나도 샤넬 장지갑에 현금 7만원인가 들어있는 거 대학 다닐 때 주워주고 진짜 후회했어요 이게 누구 걸까 하고 보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학생증이 있더라고 유아교육과 하던데 식탁에서 주워가지고 해당과에 전화해서 여차저차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전화한 뒤에 한 20분 기다렸나 내 수업도 늦어가지고 종종거리고 있는데 고년이 오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내 손에서 지갑을 탁 낚아채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훔쳐가려다가 주인한테 뺏긴 줄 알았을 거야 내가 그다음부터 절대 안 주워줘야지 이런 다짐을 했어요 8번 꽤 오래전 일인데 누가 길바닥에 흘리고 간 폰 주워가지고 가족한테 전화하고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혹시 건네줄 수 있겠냐 해서 뭐 내가 말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다음날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딱 1분 동안 케이스에서 그 카드 같은 게 안 사라졌는지 또 카드를 쓴 흔적은 없는지 돈 끼워놓은 거 없는지 돈 사라진 거 이런 거 확인하고 고마워요 이러고 사라지는데 좋은 일하고 의심받는 기분 진짜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누가 두고 간 물건이나 돈 필요해 보여도 선은 오지랖아 안 부리죠 내가 이야 진짜 인류에 바사삭 녹아내리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 댓글에 사람은 첫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 있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 돼지죠 돼지 꼴꼴 돼지 돼지가 새우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선호인들하고 아 맞다 그거 아니야 돼지가 새우를 먹으면 죽는다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엄청 놀림을 받았죠 그런데 팩트도 그래 우리가 먹는 그 짬들 새우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 농장 아저씨가 가져가는데 그건 뭐냐고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언젠가 휴가를 나왔을 때였나 아니면 집에 전화를 했나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어릴 때 할머니가 돼지가 새우를 먹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 척경음 처음 듣는 얘기를 믿는다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아니 돼지가 새우 먹으면 진짜 죽어요 이랬더니 어? 그거 나도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도 어릴 때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고 나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고 아무튼 그랬다고 재미없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류의 바사삭 안 되죠 안 됩니다 아 지금 여기